그래서 성모가 지난 시험 100점 받았구요 웅진북화 1회 8 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도 100점 매칭점수 높네요 5.7회 뭐 특별히 어려웠던거 기억에 남는거 있나요? 없습니까? 그럼 바로 가볼까요? 창자가 뭐든가요? 박스 신복은? 그럼 엑스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엑스가 내면 3가지 소리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오가 내면 4가지 소리 오 오 아 여러분들 마스크 평상시에 잘 쓰고 다니구요 손 꼭 잘 씻으세요 그 다음에 0은 0 쓰는 방법은 어 이래야지 0가 아주 조로 할 뻔 했어 오케이 이가 가진 3가의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이 됐구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했어요 오 오가 됐죠 그러니까 0 옐로우 쓰는 법 오 오 오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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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운 생각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YOLO야 YOLO YELLO라면 YELLO 그러면 E가 뭐 됐어요? Y는 짤막이죠 Y가 가진 3가의 소리 I E 짤막이었죠 그 중에 짤막 됐고요 E는 E, E, E 중에 E 됐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들면 뭐예요? YELLO OW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O O 소리가 뭐죠? YELLO YELLO가 아니고 YELLO YELLO OK, 그 다음 얘는 WOLF 쓰는 법? WOLF WOLF W W O는 무슨 소리 냈어요? 오는 무슨 소리 됐어요 Y는 그러니까 요가 된거죠 요요요 그 다음 SIX 쓰는 법 OK 그래서 I는 E 뭐 중에 아닙니까 잘 찾아봐 있는데도 여기 디테일이 들었어 여기 이거 안보이 E 뭐 중에서 E 됐어요 X는 무슨 소리 다 합치니까 SIX OK 그 다음엔 Z 쓰는 법은 Z O가 무슨 소리네요 O O가 뭐 된거에요 우 됐죠 O O는 우 됩니다 Z는 Z 람 요거트 쓰는 법 Y O G R U T 이러면 요그루트겠네 요그루트가 아니고 요걸트라고요 요그루트 요거트 요거트 O가 뭐 됐어요 O Y는 짤막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G는 U는 O O 뭐 중에서 O R은 O T는 다 합치니까 요거트 요거트 OK 요구르트 쓰지 마시고요 요거트 그다음 저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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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죠 RET RET 쓰는 법 W E가 뭐 됐어요 W는 W는 W 고민할 거 있나요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소리가 다 합치니까 W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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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WA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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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K 쓰는 법 일단 요걸로 하자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왔네 자 이것도 가져가고 오우 아주 다 썼어요 OK 그래서 W는 A는 T는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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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84 오우 아님zers 에자 매닮 많아 뭐라고 делает 내가 너 열 28 11 20 21 흥 아 아 아 아 아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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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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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키는 이는 어 아아 어 아아 오케이 열심히 해듣는거 알겠어요 까지 시험에도 틀린거 있어? 저요? 선생님 오늘 시험에 틀린거 있어요 아 틀린거 저진을 못 접어가지고 저진을 못 접었다 저진이 뭐야? 아아이 아아이 아아 아아 저거 아아 아아 이거 아니 아아 아아 아니 아니 나갔다가 다녀 이제 펜이 주누야 네 따로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 이제 펜 펜 펜 펜 펜 펜 펜